안녕하세요 코스형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지금 한에서 조례 찬스가 있습니다. 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 힘들어질 것입니다. 이기는 방법을 조례 찬스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. 이쪽으로 상장을 치는 급서 같은데 몽군 또 포장 장군 몽군 별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아 이거 신통치 않죠 이제 상도 나올 것이고 마도 나올 것이고 아 이거는 곤란해집니다. 이쪽은 몽군 마찬가지입니다. 장군 몽군 풀어버리면 아 이것도 안되겠죠? 그럼 조례 찬스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지금 이 포가요 이 자리를 딱 갑니다. 이 자리를 딱 가는 순간에 초에서는 수비를 못해요. 이 상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다시요 포가 이 자리 가는 순간에 초에서는 둘 것이 없습니다. 이 상장이 외통수가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두수만의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